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육군행정지 9급 군무원에 최종 합격한 28살 부인 정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추석 때부터 군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 올해 필기시험이었던 7월까지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약 10개월 만에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에서도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필기합격 결과에도 정말 기뻤었고 면접시험에서도 대답을 잘 못한 것들이 있어서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종 합격자 공고에 저의 수험번호가 올라있는 것을 보고 정말 들듯이 기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저의 부모님, 주변 지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서 더 기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무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대학교 졸업 이후 취업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현직 군인인 매원께서 근무 환경도 괜찮고 또 안정적이라면서 군무원을 추천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고민해본 결과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또 조직적이라는 군대의 특성이 저의 성격과 잘 맞을 것 같아서 육군행정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 행정학, 행정법 세 과목 모두 휘발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시간을 나눠서 세 과목을 다 보는 방향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제가 군무원 국어에 있어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업법 파트는 문장이나 지문을 보고서도 바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놨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무원 국어에 있어서 어휘 파트가 굉장히 변별력 있게 출제된다고 생각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식사시간 등을 이용해서 어휘 파트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을 보되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이론이나 학자 등을 열심히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 기본 개념들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하여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였고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한 후에는 최신 국무원 행정법 시험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판례나 최신 판례 등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쪽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와우 에듀 국어 송승원 교수님, 행정학 심철수 교수님, 행정법 이용학 교수님 세 분 모두 정말 저에게 잘 맞고 추천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장 만족했고 추천드리고 싶은 교수님은 이용학 교수님의 행정법 강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기본 개념들을 트리를 이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판례 등을 표로 정리해 주셔서 정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또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최신 판례들은 특감으로 보충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나 슬럼프가 오는 경우는 전혀 추가 체험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에서 과연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이 가장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 이럴 때 환자라도 더 공부하자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나 휴식을 통해서 다음 날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었습니다. 또 저는 와우에듀의 시스템과 와우에듀의 교수님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더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 군무원 시험도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인원을 채용했었지만 내년 군무원 시험에 있어서도 올해만큼 많은 인원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정수에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와우에듀을 잊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내년에 저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학생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